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3D 모델링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구요. 제가 3D 모델링을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교수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사가 들어와서요. 하나 모양을 정리해놓고요. 다같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거 누르세요. 치수 50 드세요. 치수 30 드세요. 정말 다같이 똑같이 만듭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요. 아 이거 왜 하는거야. 집에 가고싶다. 아 언제 끝나. 재미없어. 그냥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라하는 교육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메이커 교육일까? 이게 뭐지? 제 질문이구요. 선생님들도 이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델링 교육을 할 때는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알려주고요. 그리고 얘네가 뭘 만들든지 난 그 점은 내비 둡니다. 그냥 하고싶은거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본 기능을 알려준 다음에 제가 이제 저거 한 30분 안에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너네가 만들고 싶은거 만들어 아무거나 만들어봐. 라고 했어요. 저는 애들한테 아무거나 만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신나고 막 아무거나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해요. 선생님 뭐 만들어요? 선생님 만들고 싶은게 없는데요. 선생님 좋아하는게 없는데요. 선생님 정해주시면 안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정말 겪고 겪을 때마다요. 정말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아무거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즐기지 못하는거지 왜 이렇게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 그러면 정답이 없는 미션을 정해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주제를 정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수업한 방식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거를요. 선생님도 나름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정병할까 학교에서 어떻게 좀 즐겁게 할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땡땡땡 닭만들기 모델링으로 말래요. 숫자로 만들기의 맛있는 모델링 종식만들기 기타 등등에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건 닭만들기에요. 저 닭만들기는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한테요. 포스티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포스티트를 나눠주면서요. 거기다가 형용사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다른 형용사를 써서 맵니다. 그걸 접어서요. 섞어서요. 재미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미뽑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닭을 만들면 됩니다. 이상한 닭, 환한 닭, 졸린 닭, 웃긴 닭. 그냥 그 닭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사실 정해진 게 없거든요. 정답과 없거든요. 애들 다 다르거든요. 그냥 만듭니다. 그러면 나오는 닭들이요. 이렇게 희한한 닭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사용한 도형도 조금씩 달라요. 얘는 숫자 3을 날개에다 썼네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무슨 닭일까요? 맛있는 닭. 맛있는 닭. 네 맞았습니다. 왼쪽은 맛있는 닭이 맞고요. 지금 이 오른쪽은 뭘까요? 지금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 남녀공학에서 같은 날 같은 수업에서 나온 거예요. 못생긴다? 모자란다? 양이 부족하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요. 학생들 거 이렇게 띄워놓고요. 만든 사람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맞추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거는 잘 맞췄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저 뒤에 남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은 거예요. 이거 나와서 설명 좀 해줘.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서 멋있는 닭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애들이 이게 왜 멋있는 닭이야? 이게 뭐가 멋있는 닭이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수업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요. 조금은 제한된 미션. 그러니까 도형을 제한을 주는 거죠. 숫자 도형만 사용해서 뭘 만들어가. 숫자를 찌그리티고 늘리고 하는 건 네 마음대로인데 저것만 이용해서 뭘 만들어가. 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거 뭐죠? 어? 비슷한 거 들켰다. 희노해라. ㄴ 희노애락? 오 맞습니다 갈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입니다 모델링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팀별로 주제 정해놓고 만들고 맞추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뭘 타고 다닐까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조력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주고 선생님이 만드는 걸 정해주고 선생님이 따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외계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주제를 던졌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왜 그 매니블랙에 나온 그런 외계인 그런 거라도 만들어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매니블랙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학생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력자 역할로서 가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가 혹시 생각하는 외계인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아? 바다에서? 사막에서? 물속에서? 빙하에서? 무종력? 네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걸어다녀? 뛰어다녀? 기어다녀? 날려다녀? 점프해? 그럼 네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밥을 먹어? 고기를 먹어? 햇빛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자기 생각을 구체화해서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해서 조금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저 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요 아... 이게 다 기능이 있었거든요? 뭔가 다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외계인들입니다 정말 외계인이 나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자신만의 이유로 자신의 모델링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사실 닭 만들기는요 정말 초등학교도 다 좋아하고요 중학교 정말 다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은 우린 고등학생이나 됐는데 닭을 만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또 다른 주제를 찾아야겠구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학교의 현장에 나가는 걸 보면요 이게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는요 남학생들은요 벌써 막 총, 게임, 게임에서 나온 거 이미 그런 거 만들고 있고요 이제 여학생들은 라이언, 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 이게 성별로 나눠진 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근데 주제를 잘못 설정해 버리면요 걔네들은 누군가는 너무 재밌게 만드는데 누군가는 소외돼 버리고 그냥 재미없어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설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만드는 주제가 고등학생, 남녀공학 고등학생에서 맛있는 모델링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중에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죠 또 개 중에 한두 명 생각이 안 난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면서 우와 됐다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잠깐 보여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만든 작품은요 기공기는 30분 일단 뭐 로그인하고 어쩌고 해서 한차시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한차시를 주면서 맛있는 모델링을 만들어봐라고 줬고요 각자 학생들이 만든 거를 제가 영상을 편집하려고요 비슷한 것끼리 좀 묶었습니다 햄버거, 케이크, 피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형성이 조금 쉽나 보이고 근데 다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같은 햄버거 같은데도요 사용하는 도형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면밀들을 흔히는거예요? 네 지금 우리 면밀들을 훔친 하거든요? 지금 우리 면밀들을 흔히는거에요 한차시죠? 그러니까 50분이죠? 고등학교는 한차시 50분 한차... 한차... 네! 그중에 정말로 뛰어난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제가 한국 음식만 모아봤는데요 일부러 비슷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와... 이거 어떻게 했냐 아... 괜찮다... 괜찮다... 요리를 합니다 애들이 정말... 학생들 믿어주면요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요 사실은 이 수업을 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 딱 해놓고 막대기 하나 딱 질러 놓고 다 했어요!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신기했던 게 많은 학생들이 피자와 햄버거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아이디어가 재밌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 아이디어 너무 재밌다 너 그러면 더 만들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하하하하하 네 그래서 저는 모델링을 막 거창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수업을 한번 마시는 모델링을 한 학생들을 데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2인 1조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이 1조가 돼서요 틴커케이드는 모델링 파일이 공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 만들긴 했는데 제가 또 미션을 줬죠 랜드마크 컨설화 같이 따라해주고 그럼 이제 너네가 상상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안에 그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랜드마크가 모양이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둘이서 그러면 상의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 거고 그럼 네가 뭐 만들어 내가 뭐 만들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차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건 짱구지게예요 짱구지게 짱구지게 실제로 주차실을 주긴 했는데요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집에서 해도 돼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물어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먹으면 하는 거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작업을 더 해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더욱두고 잠시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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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델링으로 이렇게 많이 재밌게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델링도 잘하고 이것도 내용은 재밌어하고 그때 혹시나 프린터 한번 해볼까 그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린터가 사실은 혹시나 사야 한다면 고려할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예산도 있고 크기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외국의 메이크 매거진에서요 교실에서 3D 프린터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한 거는 제품의 실내 속도 품질 가격 크기 수를 얘기하면서요 요약을 하자면요 프린터가 비싸진다고 해서 반드시 퀄리터가 좋은 게 아닌 200만원짜리가 400만원짜리가 된다고 해서 프린터의 출력이 2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력 속도를 무한정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층층층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요 기계를 빠르게 하면요 기계가 흔들립니다 제대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는요 매끈하게 아주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만들게 나왔어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한 대의 고가 프린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는 저가의 여러 대 프린터가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 나왔는데요 3D 프린터가 고가의 3D 프린터가 하나가 있고요 검정색 천에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비싸서 혹시 망가질까봐 그러면요 애들 못 만지면요 애들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계일 뿐입니다 조금은 학생들이 만질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한 학교에서는 하나 두 개 뽑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좋은 거 쓰시면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막 20개 30개 뭐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한 대 두 대 가지고 있으면요 만약 한 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속 올 스탑입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도 혹시라도 한 대가 고장 나도 일단은 어떻게든 수습하고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차 사실 때 몇 인승 탈지 어떻게 탈지 뭘 탈지 다 고민하고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자동차 구매하시잖아요 3D 프린터도요 다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따질 때요 장비보다는요 활동을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러면 무엇을 활동을 할 건지 학생들이랑 어떤 활동을 할지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자사 필라멘트만 사용하는 프린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라멘트를 좀 비싸게 팔아요 근데 학교에는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프린터 필라멘트를 고집하는 프린터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사 거 특히나 업데이트도 안 해주고 옛날 거 쓰는 그런 회사들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프린터를 사용을 하려면요 좀 기계도 알아야 되고 재료도 알아야 되고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모델링도 잘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이쁘게 만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실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요 층층층 쌓아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바닥이 좁아요 좁고 얇아요 올라갈수록 형상이 크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예쁜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저는요 그냥 이대로 줍니다 사실 잘 뽑으려면요 뭐 서포터라고 해서 여기에 채울 수도 있고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은요 얘는요 미우면 돼요 근데 그거요 제가 해주면요 아이들은요 탐구하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한 대로 해서 줍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조금 본인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3D 프린터 했을 때요 진짜 많이 실패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나 3D 프린터 쓰시게 되면 초반에요 진짜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만 못하는 거 아니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렇게 많이 실패하면서 배우는 게 아직 재밌잖아요 프린터가 조금은 기술이 네 지금 성장하는 단계여 가지고요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실패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포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속도를 빠르게 했거나 재료 세팅을 잘못했거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제 책에도 있고 제 유튜브에도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때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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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3D 프린터 교육을 한다면 필수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동아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한 학교에 교육을 하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본인이 출력을 하고 너무 좋아하셔서 선생님이 잘 뽑는 노하우를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 이것도 뽑아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뽑아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뽑아주세요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어? 나 안 그래도 업무 많은데 내가 학교 내 3D 프린터 출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노하우를요 선생님이 터득해버리니까 아이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주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와 실패가요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에서는요 3D 프린터 안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할 거 많잖아요 만들 것도 많고 재료 탐구할 거 많고 클레이도 많고 되게 많은데 초등학교에서는요 나중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기계다 보고 손도 많이 가고 가열도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로 하면서요 중3 친구가 중2 친구 가르쳐주고 중2가 나중에 중1 친구도 가르쳐주면서 동아리가 조금 잘 운영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자리가 잡히면 그럼 우리 1학년 애들 다 같이 뭐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터로 할 때 3D 프린터에 푹 빠지시면요 다 만들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은 봤더니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자동차 바퀴 그냥 이거 병뚜껑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한 시간씩 걸어서 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역시도요 저기 보이는 얘에요 이거 운동화 끈이에요 제가 직접 신었던 운동화 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ED를 넣어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500원짜리 LED 캔들이죠 여기에다가 위에 씌워서 조그만 미니 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아두이노로서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이 활동도 재밌습니다 레고 하고요 이거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을 배포에 놓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D 펜이라고 있습니다 3D 펜은요 그냥 플라스틱 글루건 또 플라스틱 색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D 펜은요 선생님들 대각선 건너방에 30대가 그냥 설치가 될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쉬는 시간이나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하실 때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3D 펜도요 똑같이 타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3D 펜으로 에펠탑 만들고 안경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사례를 만들어 놔야 될 때 저도 열심히 만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걸 프린터로 제가 뽑은 거예요 이걸 뽑고 그 다음에 3D 펜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큐어로 포인트 칼라만 칠해준 식으로 했는데 또 여기는 3D 프린터로 뽑고 그 위에는 3D 펜으로 쌓여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경필,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그냥 구수적으로 3D 펜을 사용하고 있고요 3D 펜 따랑이 수업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다양한 재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목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콤반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 목각 너무 두껍고 이거 어떻게 짜죠 그럼요 나무젓가락도 좋고요 빨대도 좋습니다 같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걸 인터넷에 다 올려놨는데 제 동물이 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사진을 열어봤더니요 원근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물은 저 앞에 있고요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와 너무 멋있고 친구가 태그해줘서 고마워서 이 친구 되게 어떻게 살지 하고 인스타에 갔더니요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맞아 왜 3D 프린터를 다 뽑아서 끝내려고 했지? 그냥 임의적으로 뽑아놓고 애들이랑 사진 찍고 예술 활동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앞에 놓고요 운동장 저 끝에 가면 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가지고도요 정말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있죠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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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스포 상신стве 상대 대icular 케이스 상대 교회 상대방 상대 przyp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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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렇게 손가락에 낀 것들 작은 것들은 10분 15분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작게 뽑아서 연극도 만들 수 있고 비트박크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활동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요. 선생님도 혹시나 가서 교육을 하신다면 많이 많이 고민을 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상이 너무 많아요. 틴커캐드 영상 기본, 틴커캐드 예제, 아까 음식이랑 도시 다 이미 공개해놨습니다. 3D 프린트하는 거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중요해요? 도대체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선생님이 다 보고 내가 이거 다 보고 내가 언제 이거 해서 이걸 할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선생님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식이 너무나도 빠르게 재생산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늦을지도 몰라요. 사실 다 알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요. 아이들 해보면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많은 걸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아이들한테 더 이만큼 가르쳐줘야 하는지 하는 부담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선생님이 이거 배워서요. 나와가지고 3D 출력서 차리고 3D 모델링으로 창업법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활동할 수 있게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그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게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모델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950년대나 지금이나 이게 아니라 교육의 방법의 변화를 고민해 보면서요. 메이크업 교육에서 선생님은 조력자의 역할로서 내가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만드는 걸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학생이 자기가 만들 수 있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학습자로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3D 모델링 프린팅 교육 필수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서 생각이 있어서 난 해볼래. 난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애들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해서 혹시 선택했다면요. 도대체 어떤 모델링 활동을 할지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프린터를 사야 될 자 말까. 혹시 뭘 사야 될까. 그때 고민해 주시고요. 프린터 사기 전에 그러면 프린터가 왔다 치자. 그러면 프린터로 뭘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3D 모델링 프린팅 교육을 모두 다 알려드렸고요.